조합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8일 정호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무너져 내리는 모양을 보면 음모론의 종말을 보고 있습니다 음모론의 종말, 음모론이 마지막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함정에 빠지고 그리고 망해가느냐 어떻게 자폭하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음모론자들도 그들의 미래가 트럼프와 같은 길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빨리 유턴하기 빠릅니다 트럼프가 드디어 사과 비슷한 걸 했습니다 실제 내용은 사과인데 이 사람은 루저를 싫어하니까 I am sorry란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사과죠 즉 한 2분짜리 미리 녹화된 테이프를 공개를 했는데 여기서 이런 요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1월 20일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협조하겠다 그 다음 뭐냐 어제 미국 의사당에 침입했던 자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지 않는다 법을 위반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자기가 시켜놓고 이제 여론이 악화되니까 더구나 내 사람이 죽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미국을 대표하지 않는다 법을 어겨서니까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 이야기를 들은 트럼프 지지자들은 지금 어떤 심정일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또 치유와 화해를 치유하고 화해하고 미래로 나아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지금 합니까? 11월 4, 5일 이때 했어야죠 이게 사돈 넘말한다는 말이 낱말한다는 말이 딱 적용되는데 좀 측은해 보이기도 합니다 치유와 화해 이렇게 미국을 분열시켜놓고 치유와 화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위군 출동은 내가 명령했다고 자랑을 했는데 이건 또 사실과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깨끗하게 또 승복은 하지 않았어요 지지자들에게 실망했지만은 다시 출발합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일 인상적인 게 한국 시간으로 그러니까 한 서른 시간 이전에 대호관 앞에 모인 지지자들 앞에서 나는 절대로 승복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약한 마음으로는 이 나라를 되찾을 수 없습니다 저기 의사당으로 진격해가지고 나쁜 사람을 혼내주세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과 동참하겠습니다 이렇게 선동했던 사람이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바로 의사당을 공격한 그 후유증이 너무나 큽니다 우선 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공군에서 근무를 했던 베테랑 호참이에요 14년 동안 이 여성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뉴욕타임스가 취재를 해보았더니 이 사람이 음모론에 휩쓸렸다고 합니다 그 음모론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음모론이 큐논이라고 불리는 음모론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이 세상을 사탄과 천사로 딱 가르고 지금 미국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 이번 선거도 사탄 세력이 조작한 것이다 라고 믿는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음모론에 아주 심취하다가 그 의사당 유리창을 뚫고 또 밑에서 이렇게 떠받쳐 주면서 유리창 속으로 몸을 내밀었다가 그 안에서 경찰이 쏘았습니다 그래서 즉사했습니다 나머지 세 사람도 여성인데 사망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성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강요들이 사표를 내고 있습니다 항의성 사표입니다 교육부 장관, 교육부 장관이 드보우스란 분인데 이 사람이 사표를 내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베스티 드보우스 교육부 장관은 당신의 행태가 어제 있었던 그 폭동의 원인이었다는 식으로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운수부 장관 엘라인 차우라는 분도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참모들 대학관 비서진이 또 줄줄이 사표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민주당이 이제는 완전히 민주당이 상원까지 잡아서 기세등등 합니다 트럼프에게 물러나라 아니면은 임피치 탄핵하거나 그 다음에 펜스 부통령이 강요회를 소집해 가지고 트럼프 해임을 결의를 하라 뭐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어떻게 보면 친 트럼프, 친 공화당 계열이죠 그런데 이 사설에서 사이마라고 했습니다 사이마라 불과 열 며칠 남지 않았지만은 트럼프가 사이마라 참 트럼프가 외롭게 되었습니다 기댈 곳이 없습니다 폭스 뉴스가 또 어떻게 나올지 그게 궁금합니다 무너지는 트럼프인데 여기에다가 또 이제 본격적으로 FBI와 연방검찰이 수사에 들어갑니다 수사를 지휘하는 연방검찰관이 이번 수사는 누구든지 대상으로 한다 이번에 시위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시위대를 보낸 사람들까지도 수사하겠다 즉 트럼프를 수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 그리고 상원의 지도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 우선 척크 슈머 두 사람은 펜서에게 빨리 강조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해임을 하라고 압박을 하는데 이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선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러니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탄핵을 결의하려면 공화당이 우선 동조를 해야 됩니다 물론 공화당이 지금 완전히 분열되었습니다 공화당이 전폭적으로 동조하지 않으면 이건 어렵죠 하원을 탄핵안에 통과하고 상원으로 가는데 상원에서는 3분의 2 결의가 필요합니다 3분의 2 찬동을 받아야 되는데 그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헌법 25조에 따라서 부통령이 대통령을 일종의 금치산자로 규정을 해가지고 해임을 하려면 강요회의를 부통령이 소집을 해야 되는데 펜스가 거기까지 나갈 것 같지는 않아요 펜스도 어차피 공화당 후보로 2022년에 대통령에 도전하고 싶으니까 원수가 되기는 트럼프를 상대로 그렇게 척을 지기에는 상당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14일 동안 이런 식으로 물러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압박을 현직 대통령을 무력화시키면서 그 수화들이 다 사표를 내고 달아나도록 만들어 가지고 고립시켜서 정치적으로 끝장내는 정치적으로 사실은 재개가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전략을 지금 펴고 있는 것으로 현재는 보입니다 사람이 실수를 하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딱 트럼프의 그 성격이나 그 성장 과정에 맞는 종말입니다 아주 비참한 종말이죠 그동안에 거짓말 한 걸 치면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바로 서른 몇 시간 전에 있었던 70분간의 선동 그 선동에서는 이번 세계에서 가장 공중하게 치러진 미국의 선거가 부정이었다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거짓말하는데 70분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미국에 대한 공격이고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고 미국의 제도와 전통과 역사에 대한 공격이고 무엇보다도 진실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권력자가 이렇게 거짓말 한 것은 아마 히틀러 이후 처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몇 시간 뒤에 트럼프가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거짓의 산을 쌓아가고 있는데 이게 한꺼번에 무너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또 뭘 배울 게 없다고 문재인이나 트럼프와 비슷하게 음모론을 쌓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종말도 이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자중자애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